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언밸런스입니다 저희가 첫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부터 인생의 쓴맛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어른들께서 부모님의 품에서 살 때가 가장 좋다고 하셨었는데 그 말을 믿었어야 됐는데 제가 안 믿고 혼자 나와서 살다가 인생의 쓴맛을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어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잔뜩 담은 노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라는 곡 준비해봤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각자의 인생에서 활짝 핀 장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렛츠고!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제발 사랑 안아줘서 꺾이지만 잘 잡고 온몸을 덮고 있는 가시 얼마나 힘이 들어서 견뎌해줘서도 예쁘지 않은 꽃은 나는 안 알고 잘라네 예쁘면 또 예쁜데 어떤 장면 시도도 우리를 바라두지 못해 그냥 가던 길 중간에 어렵게 내왔잖아 갑자기 같이 살자 나 에이 나는 꽃게 사이에 피어난 장미 생각나는 이 도시가 난 더 예쁜 때까지 고개 부부 걷기 깨끗한지 또 누가 널 안기만 붙여야 웃을 때까지 안 더 예쁜 때까지 알겠어 이 씵은 넌 저 Ensign 잘 끊겨야겠지 나의 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 난 양을 믿었다고 한 마라에 들어와 내 손을 배려해 서로 벌배들이 나를 태고 뛰고 하고 뛰고 뛰고 너는 어떻게 날 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았나 어렵게 나와 있잖아 허차같이 살잖아 나는 좋은 시간 일어날 테니 산만큼의 밤을 시간 안 해 우는 날까지 동해지고 Beckett까지 넉넉한 한끼만 호출해 웃을 때까지 키친다리이야 내 손 힘이 돼 서지 말에서 I'm ready now 고맙습니다. 넌 내 기억이 근데 넌 내 기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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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넌 내 기억이 넌 내 기억이 감사합니다 건물 사이에 피아나 장미라는 곡 들려드렸고요 잠깐 포션 좀 마시겠습니다 물이에요 물 물 물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어 혹시 다들 지금 막 모기랑 벌레 같은 거 안 물리셨어요? 괜찮으세요? 막 모기들이랑 벌레들 막 이렇게 안 물리려면은 막 이렇게 호응도 해야되고 박수도 쳐야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쵸? 아 이렇게 다들 이제 몸을 한번 흔들어 보면서 벌레들이 다들 물리쳐 볼까요?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? 네 제가 이 확성기를 들고 좋아했네 너를 좋아했네 좋아해 라고 하면은 좋아해라고 외쳐주실 수 있나요? 네 제가 아직 남자친구 자리도 비어 있고요 여자친구 자리도 비어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서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제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괜찮죠? 오빠들 하하하하 그러면 제가 확성기를 두 번 들 거예요 두 번째 들면서 방금 들려드린 부분 할 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민 중독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고민 중독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원 투 암 배렛셋 원 투 암 배렛셋 뭐 omega 고맙게 지 네 하하 어 목색 깊게 쌓아온 것도 깜빡만 아름다운 숨겨운 너를 감져버렸도 숨을 잃어버렸어 하지만 숨을 잃어버려 숨을 잃어버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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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을 앞에서 새벽까지 연습한 인사다 손에 이끄는 너의 꿈을 안다 고개의 꿈을 안다 아직도 심히 갇는 맘을 새우고 맨자 어지럽다고 쏟아지는 바람을 멈출 수 없을까 사이자는 사랑받기 위해 울렁을 멈춰서 깜깜기에서 넓은 너의 꿈을 안고 울려행으로 길어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고개화에 탁득이 느껴 아저씨가 멈출 수 없을까 진간의 바람을 만들고 타고자 지도리 난 이 추억 안 할게 범죄하는 너너데로만 너의 교과 누구도 널 못할 것 같아 자기만 하면 꿈이 나를 여쭤때만 감사합니다. 밴드 오멜란스였습니다.